뉴욕 증시 주요 주가 지수가 4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현지시간 6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.76%, S&P500 지수는 1.04%, 나스닥 지수는 1.03% 각각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. 전날 발표된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최근 제기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